주민에게 개발이익 환수해 고스란히 화천대유에 몰아준 분이 할 소리는 아닌 듯 초인적 뻔뻔함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저 상황에서 저런 소리 못하죠 이 와중에도 프레임 장난이나 치고 있으니 잔머리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개발 유형이 아니라 조직적 비리의 문제거든요 그 범죄를 제도의 마비탓으로 돌려놓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죠 기업이 담당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면 수익률이 100%인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관이 민간과 짜고 리스크를 0으로 만들어주고 수익률 10만%를 보장해줬으니 문제지요 수익률은 리스크에 비례하는 게 시장을 잊어 수익률을 법으로 정해놓는 것이 민간 개발업자들의 폭리를 막는 유일한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물론 정상적 방법도 원칙적 방법도 아니고요 그저 상황을 문면하려고 자기들 정부에서 저 잔한색을 표하는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던져놓고는 거기에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합리적 비판을 하면 수구 언론인이 청개구림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해가며 역공의 계기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하여튼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그 3류 운동권 수법 안남씨에선 통할지 몰라도 전국구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소대까리 닭대까리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잔대까리예요 사과하기 싫고 반성하기 싫으면 입이라도 닫을 것이지 그러잖아도 열받은 국민의 염장을 질러요 하여튼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휴!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이 어쩌다 이 꼴이 됐냐 휴!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이 어쩌다 이 꼴이 됐냐